여기 뭐하는 방송인가요? 저도 모르겠어요 아파 이 새끼야 아나 아껴요 그냥 아나가 없어 괜히 한 것 같애 만들어봐 그만? 알았어 어 아 이거 타겟팅 아니지? 마나 다 썼어요 야 이거 안해 라이즈 개 쓰레기 찌끄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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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챔프 아 안해 안해 찌끄레기 와 진짜 찌끄레기다 개 쎄네 개 쎄 어 야 라이즈 개 좋아요 개 쎄 개새끼가 호람덩맨 맞아버리고 싫 라고 생각할 때 와봐 와봐 이 개새끼야 와봐 와봐 다 다 줬다 와봐 까비 와봐 눈으로 궁 방금 썼죠? 궁 방금 썼잖아 근데 다시 토 돌았어 아.. 안 돼! 나 미안해.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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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미안해. 잘못했어. 나 그냥 툭 뺄게. 툭 뺄게. 미안해. 툭 뺄게. 툭 뺄게. 툭 뺄게. 아.. 안 돼.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에이! 지금 그러다라는 거 아니에요? 개샤! 폴토기!! 폴토기!! 헉. 미안하단이시다. 미키 맞쫌. 미키 맞쫌. 미키 맞쫌. 미키 맞쫌. 미키 맞쫌. 뭔가 했어. 정확하게 못 봤는데 야 나 엄청 잘했어. 나 엄청 잘했어. 엄청 잘했어. 오 호빌 개우졌어. 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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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